오늘은 제목부터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조정, 언제까지 더 조정, 상승전환점은 금리 추세를 보자.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미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이라기보다는 반응, 대응을 해보는 그런 자세로서 미연준을 좀 이해해 보려는,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후반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볼린저 3개월 이동평균 상단을 찍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었을 때 저희가 W자를 형성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W 두 번째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미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 볼린저 중단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숫자에서 한 대 얻어맞고 FMC의 결과값에서 또 한 번 더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린저 하단까지 9월 말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틀렸었고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미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횡보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11월 2일 이때 미연준의 또 한 번의 미팅이 있죠. 그때 어떤 변화가 생기면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9월 말에서 10월 말 이 한 달 사이가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닷권에 와 있고 여기서 패닉 매도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만약에 이제 W자가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장세라면 당연히 여기서는 팔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지면 이거가 나올 거면 여기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나올 거냐 이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S&P 500 기준으로서 1봉으로의 볼린저 바닥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볼린저 바닥을 또 다시 한 번 찍었습니다. 중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뭔가를 보면서 판단하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볼린저 바닥에서 상단 찍고 중간에 중단 내려왔다가 살짝 올리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떨어뜨려서 하단을 찍은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의 흐름이 요즘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잘 더 버티는 모습이죠. 다우존스라든지 S&P 500보다는 더 잘 버티는 부분이고 반등이 오히려 더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 정도 하락폭이 35%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해서 밸류의 시상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W자가 더 높은 게 아니라 W자가 거의 전저점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점도표이죠.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3.75에서 4% 정도가 고점 금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년도에 여기가 4.75입니다. 평균 7호는 4.6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0.5, 0.75 더 높은 숫자예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랬던 것은 50BP, 그 다음에 25BP, 11월, 12월 이런 추세가 될 가능성을 기대를 했었는데 미 연준이 지금 발표한 내용은 이게 75, 50 그러니까 0.5% 더 높은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0.25% 더 높고 여기서도 0.25% 더 높고 그러니까 이 임팩트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돌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예상보다 높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게 고점이 아니고 더 올려서 6%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우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점을 4.75로 보고 있습니다. 4.75에서 5% 사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금리의 예측치가 예상보다 훅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 숫자겠죠. 그 중에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셀터 CPI 그러니까 거주비 관련된 비용의 증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근원 인플레이션 5.9에서 6.3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셀터 인플레이션 주거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왼쪽 차트가 주택 가격입니다. 파란색 선 그리고 오른쪽 차트 노란색 선이 셀터 인플레이션 주거비 인플레이션 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과거에 이 두 개 차트를 그려놓았을 때 보통 주택 가격의 고점보다는 낮게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그죠? 노란색 선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올라가는 속도와 폭이 주택 가격에 올라간 것보다 더 빠르고 고정까지 유지가 됐어요. 아니면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어요. 파란색 선이. 그렇다면 이것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시간에 거쳐서.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보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이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이건 너무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6%대의 성장률 상승률에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기다가 떨어지는 가능성.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6% 상승률 곱하기 전체 근원 CPI에 미치는 영향 40%로 치면 6,4,24 2.4%포인트 상승을 만드는 그런 효과다. 그러면 다른 가격들이 안 올라가면 2.4%에 언제 도달하죠. 12개월 뒤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파웰 의장이 아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즉 이 6%대가 제법 몇 개월 쭉 갈 수 있는 앞으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두려움에 쌓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숫자가 여기서가 아니라 지금 훅 빠져서 11.3 더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쉘터 CPI도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늦은 CPI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우선 다른 것들도 먼저 보고 이것도 어쨌든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예측보다 더 높게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좀 더 덜 올리고 끝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거죠. 적절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미 연준은 원래 여태까지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움직이겠죠. 원래는.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고 따라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개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즉 계속해서 파웰 의장과 미 연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예측보다 더 낮게 생각했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숫자보다도 거기까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던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0년 미래 5년 미래 평균 5년 뒤 5년 평균 다 보시면 이제 숫자가 다 2.4% 아까 말씀드렸던 이 2.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미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게 올리는 케이스라기보다는 금리를 예상했던 수준 또는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올리는 타이밍으로 이제 접어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친 영향이죠. 유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 관련 것들이 튀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락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준 밑으로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곡물가도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또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은 사라졌다라고 보면 물론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 부분이 공급이 변해가니까요. 다른 국가들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보시면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산업 관련된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타 보시면 이제는 아예 이 수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21년 말 정도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가장 걱정하고 많이 숫자를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이미 피크를 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시핑 코스트라고 해서 병목 현상 부분에 있어서 상해에서 LA로 가는 운송 비용이 이제는 완전히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이 여러 가지 막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기 가고 저기서 저기 가고 하는 걸 워낙 미중 무역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다 보니까 뭐 LNG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 다 보시면 이제 이제는 앞으로 이제 6개월 뒤면은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향후의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금리의 차이를 보면서 앞으로 미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숫자 8% 상승률 8.1% 상승률이 나오는 숫자 이런 숫자일 때 금리가 3%이다. 이거는 너무 괴리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 달에 전달 대비 상승률 8월 달에 전달 대비 상승률 0.0, 0.1입니다. 이 추세로서 쭉 그어보면 어느 시점에서 3% 앞자리 수를 보게 되느냐 내년도 3월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12월에 금리를 1.25% 더 올리고 그리고 1월, 3월 이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0.25% 정도 더 올리거나 0.5% 정도 더 올리게 되면 어느 금리에 도달해 있느냐 4.75%의 도달해 있습니다. 4.75%의 금리가 되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때하고 비교했었을 때 완전히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8%, 4.75% 더 낮아요. 인플레이션이 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케이스는 그러면 이 금리도 미연준이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틀렸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미연준이 3.5%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나면 추가로 더 올리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3.75%에서 4% 이때를 유지를 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0.5, 0.75%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유지를 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두려움인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숫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숫자가 나와서 올린 금리보다 낮은 상황으로 됐었을 때 굳이 4.75%에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3.5%가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리액션이 나올 거라는 거죠. 빨리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내년 1.4분기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왜 시장이 더 많이 빠졌고 왜 우리가 지금 부담스럽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생각보다 빠른 긴축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생각보다 빠른 긴축 아래에서 과거의 6차례 시장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빠른 긴축을 할 경우 오렌지선 살짝 올라가는 듯 하지만 두 달 정도 그 이후에 폭락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듯 하지만 또 하락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올라가는 추세 이렇게 변합니다. 왜 어느 시점에 그럼 이게 나오느냐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질 때 더디기 금리 그리고 확실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안 일어나거나 경기침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기침체에 빠져나오는 그 타이밍 3개월 전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금리를 이미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차례 1958년, 68년, 73년, 80년, 88년, 94년 이 6차례의 평균 중간에 하락률 그 하락률을 놓고 봤을 때 이 5번의 차례가 경기침체와 연결이 됐었고 이거 한 번만 경기침체가 안 일어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락률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6차례가 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25.8%가 나오고 경기침체가 일어났던 또 안 넣었던 다 했었을 때 전체 평균 근데 경기침체가 일어난 경우만 했었을 때는 29%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S&P500이 거의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추가로 우리가 계산했었을 때는 1% 정도 더 추가 하락하는 26% 정도의 하락률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하락을 하면 거의 이 하락을 다 경험한 게 아니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케이스보다 다른 케이스가 나오고 더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이 두 번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금리를 올렸다가 살짝 떨어뜨리는 것 같다가 또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폭이 훨씬 높은 3.5 4.5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6% 이상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 올리는 것이 고점 수준으로서 끝난다면 이 두 번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나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다면 지금은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디딤목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틸 디딤목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S&P500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0년 국채금리가 4.75%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 여기에 실적 컨센서스를 지금 대비해서 15% 정도 자르고 계산을 하는 경우 그렇다면 작년의 이익 대비해서 올해 이익 증가가 없고 내년에도 이익 증가가 없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적정 S&P500이 3565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지금보다 살짝 좀 더 떨어지는 정도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26% 고점 대비해서 저점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4.5%만 반영을 하는 경우에는 3,682. 지금 수준하고 살짝 비슷한 정도죠. 전에 저점, 6월달의 저점이 3,636이었고 이번에 지금 살짝 더 할애해서 거의 3,630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것을 PR로 계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의 12개월 포워드 PR 12개월 포워드입니다. 15.8배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깎아서 0.85의 실적으로서 15% 정도 짧은 숫자로서 계산해서 나오는 PR은 얼마냐? 18.6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8.6배가 뭐냐면 5년 평균 PR입니다. 여태까지 지난 5년 평균 PR 18.6배와 똑같아지는 거죠. 물론 10년 평균으로 계산하자. 그럼 17배니까, 그죠? 17배니까 15% 자르는 게 아니라 25% 잘라야 되겠죠. 그죠? 그치만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치만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평균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추가로 또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나스닥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숫자가 좀 더 높습니다. 4.75%를 금리를 반영을 하고 컨센서스를 20% 자릅니다. S&P 500은 15%인데 나스닥은 20%를 잘라서 계산을 해보면 10,67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도 더 낮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아주 살짝 그리고 4.5%를 반영하면 11,000포인트니까 지금 가격대보다는 더 높은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의 어떤 압력이 이미 벌써 고점대비에서 35%나 빠졌고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금리가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거의 4% 수준 근접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이거는 덜 빠지죠.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린 것은 미연준의 스탠스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변동성 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빠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을 봤다면 여기서 만약 경기침체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금리를 높였는데 이렇게까지 높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안 올 케이스 이 케이스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것만 빠지고 급등을 하는 장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9.7% 빠지고 급등하는 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로 내년에 넘어갈 가능성은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던지면 안 되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사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있어서 찬스가 높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경기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금 증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크레딧 폴스라고 해서 이 숫자를 신용이 경색이 될 거다 예금 증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 신용이 굉장히 경색이 되면서 큰 문제가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 20% 정도 잘릴 거다 전망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금 증가율이 2%대로 떨어졌어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대출 증가율이 여신 증가율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은행권들이 대표적인 은행들이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금리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개인들의 웨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역할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개인들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로 계산하시면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1.3%로 자 그럼 이걸 잘 생각해보면 금리를 지금 이렇게 높여는데 여기서 대출을 더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개인들의 펀드멘탈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대출 증가율이 급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기 침체로는 안 간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집어넣게 되면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미 연준이 스탠스만 바뀌면 얼마나 올라갈지 에 대한 기대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대율을 놓고 봤었을 때 저점 59.5에서 지금 64.78 65%까지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낮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77%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경기 침체로 확 만들어지는 타이밍으로 보자면 내년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어떤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서 실질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올해 1,4분기 2,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 침체라고 살짝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3분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근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 대출 증가율이 유지되면서 그러면 실질성장률이 올라가는 게 됩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의 케이스가 내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이 경기 침체였고 살짝 테크니컬하게 그러다가 다시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항상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시기 3개월 전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이 투자의 적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연준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도대체 왜 미연준은 저렇게까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인플레이션 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웰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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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4.4 4.6 정도의 금리를 만들어 놓으면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라고 보는 거죠 5.4에서 2.8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2.3으로 떨어지고 2% 때까지 쭉 떨어진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코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험률이 그렇게 좀 올라갈 거고요 4.4%까지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진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거입니다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0.2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를 그치만 2023년에 1.2% 2024년에 1.7% 2025년에 1.8% 이건 경기침체가 아닙니다 이미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추세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실질성장률이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장기적인 추세로 복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경기침체가 내년도에 일어나지 않고 24 25 이렇게까지 계속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 인플레이션 정상화되면서 이거는 상당히 주식에 있어서는 매력이 생기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언제 고점을 찍고 언제부터 떨어뜨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금리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시장이 반영이 돼 있고 이걸 계산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의 시장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이 부분을 짚어봤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잡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또는 국채투자 또는 금리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미연준이 4.7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4.75 에서 5% 밴드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거의 4% 때까지 왔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가 감당 가능한 금리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단기금리는 또 단기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여기와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지난 20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고점 정도를 보시면은 5% 정도 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 숫자 4.75 에서 5.0 까지 올린다고 치면 그게 정말 고점 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미 벌써 4% 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매력이 없는 숫자이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금리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숫자이죠 또한 감당 가능한 금리가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5% 수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너무 높여서 4.5 에서 5% 사이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냐 이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가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채권 투자를 했으면 지난 1년 2년 동안에 얼마나 깨졌나요 40% 마이너스를 봤습니다 10년 국채 투자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20년 플러스 TLT 장기 채권 투자를 하는 이렇게 많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보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부가 감당 가능한 부채 비율로서 봤을 때 감당 가능한 금리가 무엇이냐 저희가 생각할 땐 3.5%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3.5%를 유지시키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금리를 정말 많이 올렸던 시대 이때는 정말 부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인데 이걸 일시적으로 4.5%에서 5%로 올려놨을 경우에 당연히 오랜 기간이 아니라 빨리 또 다시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왜 언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급격하게 나오면 당연히 미 연준은 3.5%까지는 빨리 떨어뜨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4% 이상의 있는 채권을 투자를 해놓으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장당이 금리차 추이를 보면서 미 연준이 뭘 지금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10년 국채금리 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0.3 자 10년 마이너스 2년의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요게 일어나고 나니까 아 경기침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10년 국채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 연준이 지금 금리를 3%까지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괴리가 있죠 요거를 치고 올려서 3.75까지 올린다고 칩시다 그럼 여전히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3개월짜리가 지금 훅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10년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일드커브를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인버트 돼 있으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올리고 이쪽은 낮추고 미 연준이 지금 막 앞단을 높인다고 얘기하니까 뒷단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그렇지만 빠르게 또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숫자가 10년 국채금리로 놓고 봤었을 때 4%에서 4.5%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는 속도가 막 빨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2년짜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년 국채금리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끝내는 것 전에 피크를 친다 그래서 2년짜리 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4.3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4.3이 아무리 많이 올라 봐야 4.5 정도에서 4.75 아니면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5% 정도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이거 오랫동안 유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지만 요게 이제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미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수준이 4.3%에서 피크를 쳤다 그러면 10년 국채금리도 봐야 되고 미 연준의 금리도 봐야 되는데 결국은 4.25에서 4.5 사이에서 금리 올리는 걸 멈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먼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저희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또는 모계지 관련된 쪽이 그래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2%이던 거를 4%로 올렸다고 치다 하더라도 4%의 채권은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장기적으로는 못하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금리를 높게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미국 보시면 모계지 금리 중에서도 장기가 롱텀 드레이션 장기 이렇게 많아요 다른 나라를 봤을 때 프랑스 정도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단기가 훨씬 많아요 variable rate 변환 변동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얻어맞고 있는 환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이걸 활용을 최대한 해서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터지겠죠 근데 그 수준이 30년 국채금리가 지금 6.3이에요 저희 계산상으로는 7.5% 내지 8%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거기까지 안 가고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게 되는 케이스일 때 이때는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지금 당장 이것들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숫자가 더 올라가더라도 별로 덜 오르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점점 더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죠 결국은 4%의 금리를 저는 기준으로 두고 이 4%보다 높이 올라간 채권들의 경우에는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져가고요 왜 3.5%를 기준으로 잡고 기준금리로 봤을 때 감당 가능한 금리를 3.5%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25 어쨌든 이 괴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정말 채권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 연준이 장기적인 금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2.5%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2%에 금리 2.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 지금 인플레이션 2.4% 잡힌다면 2.7 2.8 이 정도 결국 그 정도 수준하고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하고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채권 투자가 좋아지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달러 인덱스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금리가 높다 이렇게까지 올린다 그럼 여기까지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지거나 오히려 내리는 타이밍으로 가게 되면 환율은 바뀌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신흥국에 대한 투자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국가 또는 다른 중국 뭐 다른 신흥국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가도 빠졌고 CRB 인덱스도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센티먼트를 놓고 보면은 최악인 거죠 익스트림 베어리쉬 익스트림 피얼 공포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던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살려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고로 베어리쉬한 투자자들이 최저로 블리쉬한 투자자들보다 많다라는 거죠 이런 타이밍에서 던지는 건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11월 2일이 FOMC예요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과거 50년 이상 동안에 쭉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 그 때만 그리고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이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만 투자했으면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이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더 빠질 룸은 적다 근데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11월이 되면은 좀 더 높아진다 그리고 내년 3월 이전에는 거의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시면은 미연준이 금리를 피크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개월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18% 19% 36% 마이너스 11% 플러스 21% 플러스 32%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금리가 피크를 칠 수 있을 가능성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타이밍에서 이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특히 고점 대비해서 25% 26% 고점 대비해서 35% 이렇게 빠진 시장을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조만간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 조만간이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6센스 모델로서는 중립입니다 중립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지금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유동성의 변화 금리의 변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쌓아진 타이밍 이 모멘텀 자체도 만약 경기가 회복을 한다는 케이스라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내년도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여러가지 부분들이 내년에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 아래에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포트폴리오 성장주 65% 가치주 35% 포트폴리오를 이런 개별 업종에서 투자를 하시고 이 개별 업종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뽑아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부터 12개월 동안의 어떤 수익률로 생각해보자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대신에 금리의 피크 미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나타날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까지 천천히 투자를 늘려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벌써 현금을 소진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까지 틀렸지만 지금 현재의 타이밍에서는 이제는 버티기에 들어가시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